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이 전략적 벼락치기 비법이라는 코너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짜 꿀팁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벼락치기에 성공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들 영어 내신 시험에 반드시 나올 개념 중에 하나인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단 10분 만에 숙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 에이 선생님, 저는 능동태, 수동태 다 마스터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발 10분 동안 잘 들어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것도 제가 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딱 10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마스터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능동태, 수동태의 장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능동태라는 말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주어가 동작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bird catches the worm. 주어인 새가요. 벌레를 잡는다잖아. 그러면 잡다라는 동작을 주어인 새가 수행을 하잖아요. 따라서 얘는 능동태입니다. 오케이. 주어인 새가 잡다라는 동작을 행하고 있어요. 능동태. 자, 그렇다면 수동태는 뭐냐? 거꾸로입니다.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죠. 주어가 동작을 당함.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벌레는 It's caught. 이게 수동태거든요. 잡힙니다. 뭐에 의해서? 새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 아까 catches는 뭐였어요? 잡다였죠. 근데 앞에 얘는 무슨 동사? 비동사. 커트는 무슨 동사? 과거분사. 물론 과거 동사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과거동사라고 할 수 없겠죠. 앞에 비동사가 나왔는데 이미 동사가 하나가 그럼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따라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걸 수동태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나? 벌레가 잡힙니다. 뭐에 의해서? 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동사랑 과거분사가 한꺼번에 딱 나오잖아? 딱! 그러면 수동태예요. 해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돼요. 자, 수동태의 해석법 뭐라고요? 시작!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되, 받, 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자, 수동태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있어. 이렇게 한 몸으로 딱! 그럼 수동태다. 해석 어떻게 한다? 되받당.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동태의 기본 개념을 익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전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가 풀립니다. 자, 레벨 1. 1, 2, 3로 제가 구성을 해왔어요. 자, 첫째. These kinds of rocks.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돌들이 find하게 되면 발견하다예요. are found면 오, 비동사, 과거분사가 모였으니까 어떻게? 발견되다 라고 하면 되죠. 발견되어지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돌들이 발견합니다가 맞을까요? 발견됩니다가 맞을까요? 뒤를 봅시다. 봤더니 in many parts of Florida, Texas and Kentucky in the US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Kentucky와 같은 그러한 많은 부분들에서 이러한 종류의 돌들이 시작, 발견됩니다 라고 해야 맞죠. 따라서 정답은 are found 수동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를 잡은 다음에 이 주어가 동사를 직접 행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 되어지고 동사 받고 동사 당하는 건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레벨 1이었어요. 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레벨 2. 아, 레벨 1인데 두 번째 거예요. 자, 갑니다. in two months 두 달 만에 the disease 그 질병은요 자, wipe wipe 하게 되면 닦아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제거했다. 그 다음에 was wiped는 제거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걸 안 보고서 어? 질병은? 질병이 제거했다가 좀 이상하니까 에이 선생님 질병은 제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골라버려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확인을 해야지 이 주어가 이 동작을 이 wipe라는 동사를 행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뒤까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뒤를 보시면 여러분들 wipe out이 한 덩어리거든요. 지워내다 닦아내다 제거해내다. 자, 그러면 두 달 만에 그 질병은 거의 감자 작물의 절반 어디에 있는 아일랜드에 있는 감자 작물의 거의 절반을 뭐야 제거 당했다가 아니라 제거했다가 했죠.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wiped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의 느낌상 에이, 선생님 주어가 질병이면 제거 당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뒤에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즉 목적어가 나와 있다면 능동태를 고르셔야죠. 오케이 질병이 아일랜드에 있는 감자 작물의 거의 반절을 제거했다. 자, 오케이 어때요? 참 쉽죠. 자, 이제 레벨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Lately, 최근에 디자이너들은요 have been using 또는 have been used 한지 to make clothes socks and tight 그랬는데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have been using 하면 능동수동 중에 뭐게? 능동이에요. have been used은 뭐게? 수동이에요.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능동수동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완료 있죠? have pp 뭐 사실 현재 완료 have pp 과거 완료 head pp 미래 완료 will have pp 다 기본이 능동이에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수동태 비동사 pp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have 더해보세요. b랑 pp랑 더하면 been이죠. have been pp 즉 현재 완료랑 수동태랑 더해지면 have been pp가 된다고요. 해석 어떻게 해?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더하면 돼요. 현재 완료의 대표적인 해석법이 뭐뭐 해왔다잖아. 물론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뭐뭐 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뭐 해왔다. 그 다음에 수동은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죠. 그럼 결합을 시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져 왔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탄생한 시제입니까? 얘가 지금 수동태라면 자 have pp에다가 진행형을 더해볼게요. 비동사 ing 더하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have been 그 다음에 i엔진은 그대로 내려오죠. 얘는 현재 완료 진행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뭐 해왔다 중이다니까 뭐뭐 해오는 중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최근에 디자이너들은 사용해오고 있는 중이다가 맞을까요? 디자이너들이 사용되어져 왔다가 맞을까요? 이것도 뒤를 한번 확인해보자. 아하 한지를 그럼 보세요. 옷이나 양말이나 넥타이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한지를 시작 사용 해오고 있는 중이다. 능동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have been i엔진은 능동이요 have been pp는 수동이다. 끝 어때요? 참 시즈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the scottish thistle scottish thistle 하게 되면요 스코틀랜드의 언건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건키가 has considered 생각하다 또는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has considered 능동입니다. 기본이 has been considered 능동입니다. 왜? have been pp잖아요. 맞나? 그러면 이 스코틀랜드 언건키가 생각을 해왔다라 그래야 돼? 생각되어져 왔다라 그래야 돼? 이것도 뒤를 확인. 선생님 뒤를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국화라는 목적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무엇을 생각해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has considered 아닐까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틀리죠? 그게 아니지. 왜? 뒤에 나와 있는 국화는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언건키가 생각을 했다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목적어인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언건키는 스코틀랜드의 국화라고 시작! 생각되어져 왔다. 정답은 has been considered 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가 아닌 거네요? 아 그치 보어 앞에 나와 있는 스코틀랜드 언건키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막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이건 능동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시면 안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꼭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레벨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forest 숲이야 근데 숲을 꾸며줘요. 관계부사입니다. 자 어떤 숲이냐면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숲이래요. 그럼 주어가 숲이네? 숲들은 are destroying 여러분들 비동사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are being destroyed 선생님 이건 도대체 무슨 시제인가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비동사 being pp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진행형 bing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수동태 비동사 pp를 더한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돼? be being pp가 되죠. 그럼 진행형이랑 수동태를 더했으니 이 녀석의 이름은 진행수동태입니다. 해석은 중이다 되어지다 되는 중이다 그렇죠. 되는 중이다 되어지는 중이다 받는 중이다 오케이 당하는 중이다 이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숲은 파괴하고 있다 가 되어야 맞을까 아니면 파괴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가 맞을까 자 뒤로 확인해볼까요? 더 많은 팜유 농장들을 건설하기 위해 숲들이 시작 파괴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야죠. 수동태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잠시 네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이오 미미크리 그랬는데 바이오 미미크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자연 모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그 벨크로 찍찍이 찍찍이도 사실 자연 모방에서 나왔어요. 자연 모방이라는 건 자연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의 어떤 구조나 특성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모방해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찍찍이 같은 벨크로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그 씨앗 있죠? 씨앗이 그 강아지 털에 달라붙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벌통 벌통 벌집 그 모양 있죠? 허니컴 그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게 다 바이오 미미크리의 사례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자연 모방은 또한 is using 진행형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is being used 얘는 뭐예요? be being pp니까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바이오 미미크리는 사용하고 있다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뒤를 보니까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이러이러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이오 미미크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 그래야죠. 맞나? 주어인 바이오 미미크리는 뭔가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오케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수동이 되겠다. 끝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능동태와 수동태 지금 10분 동안 딱 깔끔하게 봤습니다. 그쵸? 기본적인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완료 시제랑 수동태가 결합한 것 진행 시제랑 수동태가 결합한 것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도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10분 강의를 들음으로써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맞추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주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Q&A 게시판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깔끔하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이게 여러분 기대 싸움입니다. 기말고사 벼락치기 기대가 있어야 돼. 힘을 내고 난 무조건 할 수 있다. 나는 신이다. 내가 메시다. 내가 호날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